아 오늘 여기 대부도 우와 야올 대우도 올해 첫 승어 다우지나 축하해 축하해 으 와 빵 죽인 더 야 그 자 그 자 아 4 그 자 겨ₐ이 내 다는 야 한번 그렇듯 해보자 와 여러분 올해 24년도 첫 서의 뻘숭어 오니 cosmetic 우리 투방매 니아 에 이오지 아우 님께서 우산 최 뭘 알았어요 잉이 அ Czy 영화 vegetables 멋쟁이 야 역시 하하하 소울아 우주 소울아 하아아 소울아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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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랭이 엄청 커 하나 돌았다 돌았어 노랭이 엄청 커 빵이 이게 웬 말이야 난리 왔네 자 여러분 이제 석에 난리 났다 오진이 난리 났어 와 첫발 송아입니다 저게 준다 저게 준다 야 또 하나는 엄청 커요 들어줘 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야 개 완전 대물인데 비교가 완전 개구리죠 어 호호호 와 이야 우와 우와 진짜 이거 장난 아니죠 이야 진짜 내 괴물이네 괴물 한 6자 가까이 될 것 같아 어 맞죠 우와 동혜꺼 보다는 동혜꺼 보다는 배교가 안된다 5자는 넘어요 이야 오늘 날이다 날 빵이 엄청 살이 탄탄한데요 차가우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그만 던져도 돼 선맛 제대로 하나 봤어 또 들어갔어 오오 오오 들었어 들었어 손맛이 느껴집니다 야 그런데 얘들이 입질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약하지? 오~~ 대물이야 대물이야 오 야야 빠지면 안 되는데 오씨 빠졌나봐 아... 빠졌어 빠졌어 이럿때리니 잘 모르겠지 와 여기서... 와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우리 한 30분 했나 예 한 40분 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이 오늘 대부도 수호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24년도 첫 터에 수거 오늘 성공했습니다 뭘 사기 지금 그만 되냐 요지 엔리더 5마리 목표 갖고 왔는데 5마리 다 잡았어 제가 그래도 한 마리 아 이거 그래도 김치가 많이 김 티가 이제 수건은 돌아와요 으 으 이 힘들어서 탈서 어제도 그냥 막 되겠는데 오늘도 오늘이 12 물이거든요 12 물 들어옵니다 또 와요 이 그물이 이렇게 됩니다 아 뭐 뭐 어때요 자 우리 이제 사회 통합 출발합니다 2번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대부도 뭘 토망으로 잡은 조 갑니다 오늘의 3월 15일 우리 오진아와서 오늘 여기서 오진이가 복수를 아주 단단해졌어 아주 숭어가 몇마리야 이거 지금 다섯마리 다 지금 우와 진짜 이거 육자 다 애들 괴물같은 애들 우와 다섯마리 저도 그냥 소소하게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자 5대 5대 6마리 나왔습니다 3마리 야 야 이거 진짜 발을 되고요 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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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을 것 같애 입자 고아 빵도 빵빵해 빵빵해 다 노랭이 밀치 오진이 고생했어 야 역시 오복맨 어디서 안갔네 살아있네 4개월 만에 왔는데 용왕님이 큰선물 주셨네 아주 아 보세요 여기 이렇게 김 쓰레기가 다 밀려와서 저 안에 토막을 치면 그 물이 무거워서 던지기가 무지 힘듭니다 아 그래도 이게 또 볼트망 매력이죠 이게 겁나 빡신거 아 그래도 이렇게 조거가 있으니까 오늘은 좋네 내 어디 뭔가가 딱 나와있을거 포착이 딱 돼서 오늘 와 봤는데 제대로 맞아 떨어졌어 대부도 서예투망 우리 여기 또 오진이 어제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독사같이 또 냄새를 맡았어요 또 여기 대부도 또 바로 또 달려와 가지고 투망을 했는데 역시 어복 죽지 않았습니다 5마리 대물 5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마리 한마리지 예 한마리 한마리 가장 맛있는 사이즈로 한마리 지금 손질해서 회에다가 한잔 할겁니다 제일 큰거 잡았을때 어땠어 아우 7자 7자 가까이 되지 6자 넘었을거 같고 예 어우 너무 기분좋았습니다 4개월만에 오복맨 참 오자마자 5마리 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숭어 잡기 어려웠었는데 예 역시 엄청 탱글탱글했어요 다리 색깔이 엄청 탱글탱글했어요 색깔이 장난아니에요 보세요 우와 좋네 탱글탱글하네 버스 탄력이 탱글탱글하다 오 장난아니에요 살아있는거 같아 아 지금 오진이 동생 회를 떴는데 너무 날라간게 많네 날라간게 많아 숭어는 엄청 컸는데 왜 이쯤이 이만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대숭어를 못지로 만들죠 저는 다 어디갔지 아 숭어 많습니다 형님 그래 숭어는 많으니까 이거 먼저 드시고 또 떠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부위를 드리려고 형님 네 숭어 맛을 한번 봐야되겠죠 오 젓가락질 하는데 탱글탱글한데 네 탱글탱글합니다 다시 해봐서 불 좀 해봐 와 아삭아삭 음 진짜 아삭아삭 아깐다 음 맛있어요 저도 한저번 맛있어요 진짜 음 야 굉장히 탄력있는데 우와 그치 진짜 맛있네 응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음 대박이다 와 좋아좋아 맛있다 와 이거는 좀 더 먹을 수 있겠다 으흐흐흐흫흐흐흫흫흫 어우лек 맛있어요 술이 솔솔 들어가네 어우 너무 맛있다 올 때부터 친구도 현주 데리onta 와야되겠는데 걔도 투명 Tucker 뱀오는 중인데 아 그래요 빨테 mont은 한번도 안시켜봤어 아잉 힘들't뎄 좀 더 쌀하셔볼래 음 맛있어 어우 진짜 회가 추구맛이 안나는데요? 너무 맛있어요